공개된 좀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아 이게 지금 윤희가 지금 이게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맷집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근데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연약한 피부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니까 피부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 같이 놀았어요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쓰러질 거예요 진짜 사실 너무 아팠어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fear 아 이거 아 아 아 fé 씨 그래 쇼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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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무 쇼묨 20 20 1 1 1 1 1 1 1 2 2 2 4 5 4 4 4 5 6 감사합니다.